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2020 갤럭시라고 제가 이걸 좀 늦게 봐가지고 아 이거 지금이라도 그래도 까보자 해가지고 50개 준비해왔습니다 원래 좀 나온지는 좀 됐는데 상점을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나온진 몰랐어가지고 한번 빠르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일단은 뭐야 2020 원전 학습 확률 1.5배 그냥 뭐 바뀌는 건 없네요 그냥 똑같네 보석과 신학금 원전 학률이 마법공학 상점이 1.5배 바로 10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일단 개수가 많아야 돼 아 이거 망했다 팝사리 아우 느낌 좋지 않아요 10개라는 거는 굉장히 배드라는 건데 오르가나 드페 펀치 리신 아하 아 큰일났죠 어허 자 보석 하나만 줘 어 이건 좀 손 넘었다 제발 와 괜찮아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이 안 좋아야 끝이 좋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안 좋아야 끝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10개 더 어 어 10개면 이거 안 좋은데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매우 좋지 않아요 진리언 직스 어 어 아 이거 전 어 전설 말하자마자 뜨네 전설 하나 스웨인 뭐냐 이건 가마솥 블리스 크랭크 뭐야 이거 이거 언제 언제 나왔어 아 서사 1반 1반 아 매우 좋지 않아요 아직 그래도 반은 안 깠어 그치 아직 반은 안 깠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라이엇이 이번에는 그래도 좀 더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10개 더 어 오 꾸러미 상자 1개 아 근데 12개가 나와야 이게 보석이 나오는 건데 어 매우 좋지 않아요 이거 오늘 거 좀 느낌 안 좋은데 왜 이래 어 전설 바로 좋고 아이 그냥 1반 아하 어허 에헤이 어 이번 거 왜 이래 야 이번 거 너무 이상 너무 느낌 없는데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뭐죠 아 늦게 까서 이거 벌받은 건가 빨리빨리 까라고 어 어 이제 20개 50개 중에 30개를 깠는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똥부대개들만 나왔거든요 어 이거는 아니죠 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떠줘야 보석 정도는 떠주세요 아 이건 보석 떴어요 12개이기 때문에 어 꾸러미 상자 좋구 어 지옥의 바루스 과학자 직스 모르가나 아 바이 어우 전설 하나 더 나쁘지 않아요 카타리나 베인 니달리 아 상대적으로 이거 보석 한 2개 줘라 그럼 인정할게 오오 오 진짜 2개 줬네 개꿀 개꿀 자 바로 마지막 10개 아 진짜 이번 마지막 10개에서는 진짜 좋은 거 한번만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제가요 제가요 진짜 이거 10만원이나 쓴 건데 10만원이 진짜 그냥 후다닥 날라가요 물론 큐브 메이플소리 큐브 보다는 덜 날라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발 마지막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 번 아 아 10개야 아 뭐야 아니 좋은 거 나온다며 아리 아리아리 뭐야 야쑤 아 뭐 일반만 나와 이거 아니지 아니 진짜 선 넘네 아니 진짜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거는 아 이건 좋은 스킨도 안 나오잖아 파편만 나오는데 아 뭐야 이게 다야? 어 20개나 나오네 근데? 뭐야 아 싼 거 비싼 거 싼 거 이게 다 아 이건 괜찮은 거구나 아 양 야무지네 거의 뭐 국밥인데? 전전도 나오구만 오 아 오 전설 아 오 쌍전설 아 이게 저 상자가 그 450 뭐 1350 뭐 750 뭐 오 전설 세 개 여기가 더 잘 나온다 야 뭐야 아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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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 게임에서 안 나오고 서브 게임에서 뭐 이렇게 잘 나와 마지막 어 그래도 전설 네 개나 나왔네 아 이거는 내가 볼 때 운이 너무 안 좋았어 운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건 조합을 좀 해봐야 돼 아 진짜 말이 안 되지 아니 진짜 이거는 아니 선 넘었지 일단은 전설 스킨은 이거는 추출해야지 그게 맞지 어 굉장히 많은데요 어우 너무 많네요 보유중 보유중이고 싼 거는 일단은 어 그러니까 답 갖다가 이제 해주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이건 잘 나와줘 한 번만 사랑의 낙한 낫배드 전설은 있어도 일단 무조건 가라 그래 자 보좌 보좌 보류중 야스온은 어차피 안해요 좀 비싼 것들은 가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파자마 어 비싸지만 이런 거 하나씩 넣어줘야지 그래야 또 좋은 거 나오거든 아이씨 아니 앞에 게 안 좋은 거 뒤에 거라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선 넘네 딱 봐도 안 좋아 보이는데 기관 한정 하나 넣자 어 이거 좋다 가래 써줘 오케이 느낌이 좋고 아니 뭔데 아니 뭐죠 진짜? 아 운이 너무 안 좋은 거 같은데 뭔가?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직습 미친 과학자로 한번 엎어보자고 탈론 안해요 네 자 이렇게 50개 까봤는데 제가 까본 역대급 중에 제가 볼 땐 제일 구덱이었어요 아 진짜 너무 늦게 사서 그런가? 여러분들 이건 좀 확률이라도 좀 높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유바